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칼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그냥 말로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피 쏟아 주지 않냐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죽으러 오셨다 누구 때문에 고백은 확실해야 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면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신 주님 참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니 눈물이 감정의 동물이라면 우리가 안 흘릴 수가 없겠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이제 시작할 때 마귀가 세 번을 예수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셨는데 유대 광야에 가서 풀 한 포기 구경할 수 없고 어디서 물 안 먹고 먹을 수 없는 곳에서 40일간을 줄이시고 금식을 마친 다음 마귀는 더 배고프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이 일대 광야에 수많은 돌산을 네가 만들었잖아 네가 이 돌산을 떡산으로 만들 수 있어 명음은 떡이 돼 나도 알아 근데 배고픈데 줄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그렇게 해볼래 그럼 줄인 것도 해결되고 너희 백성 유대인들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야 인마 가당찬 소리 하지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역시 사는 데는 떡도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나는 떡으로 살려고 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왔어 그 소리에 마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왔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처녀에게서 인퇴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인마는이라 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후에 53장에 가도 7장에 가도 그러더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생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멘 그가 신계받고 조주받고 처찌개 맞고 그가 찔리고 강한 고난의 드라이브를 걸어가면서 이 제사장 이 제사장 바리세인 장로 그리고 율법사 서기관 포위 그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찌르고 그렇게 상하게 하고 그렇게 징계받게 하고 그렇게 저주해서 사람의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차참한 고통 오죽하면 33살의 나이에 누구든지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용당하는 자는 자기가 처용당하는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 하는 욕문 막 골고다까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짊을 못 이고 가는데 예수님은 가시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세 번째 쓰러져 엎으로져서는 일어날 기력도 없이 왜? 다 몸 안이 빠져서 너무 많이 살이 찢겨서 피가 다 구르고 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피가 십사라고는 데이터가 나오죠 피가 십 미만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상당히 빈혈이 생기면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팔 킬로 들여오면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힘들죠 근데 금해를 맞으면서 피를 다 쏟더니 피가 곧 생명의 기력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누구 때문에 맞았냐 나 때문에 맞으셨다 나 때문에 맞으셨다 생각만 해도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도록 죄를 줬던가 하는 데에 대한 양심을 소리칠 때 참 불편 드럽죠 세 번째 그 십자가를 주고 넘어졌을 때는 넘어진 게 아니라 오프로 줘버렸죠 배로 때려도 못 일어나시 십자가가 그 무거운 나무는 확 빼고 쓰러질 때 그냥 어깨를 짓누르면서 인정사정 없이 그 몸을 정말로 망치로 때리는 것보다 힘들도록 확 아니 좀 타깍에 때려 부러졌을 때 두 번 다시 일어날 기억이 없어요 유대의 병정들이 그를 끌고 가는 현장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지나가는 구련에 사는 시문에게 네가 짊어지고 가 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망신을 당하나 왜 십자가는 자기가 죽을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시문이 실무지만 야 주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십자가를 지고 가냐 이거는 대대로 가문의 망신이오 이 소문이 잘못 나면 이건 큰일이다 어마어마한 불안감 속에 강박발념을 가지고 그러나 만약에 앉으면 두드려받고 고통당하니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갈 힘이 없잖아요 그 형정들이 어깨축질을 붙잡고 그냥 질질질질질 끌고 골고루 다까지 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하나 묻잖아요 시작 시작 나 때문에 나 나 나 내용은 살려내기 위하여 지옥 안 보내려고 마귀의 손악에서 빼앗아서 천국에서 살게 오려고 죄의 값을 자기 권한과 죽음으로 갚으신다 이 말이오 이런 처절한 현장 참혹한 현장 정말로 지옥을 방불할 만한 고통의 현장 우리는 그런 현장을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잠깐 보는데도 그냥 영화보다 터는 사람들은 저런 장면이 있구나 하지만 그 사건이 내 사건이오 주님이 그런 사건을 자기 스스로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영혼이 지옥에서 시원히 고통당하는 사건이기에 우리는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사건이오 결코 내 사건임을 확증해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처절함 그 안타까움 피로 얼룩진 몸에 다시 못 박을 때 물은 쏟아질 피가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니 이 고통은 사람이 상상이 잘 안되는 고통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 자기 잘못 가지고 자기가 당해도 힘든데 자기가 만든 피주물이 너는 죄값으로 지옥 가면 안되라고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강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내가 갈 테니 너희들은 지옥 가는 일에 수다 하시고 하시고 주님의 앞장서서 내가 대신 지옥 담당할게 죄 담당할게 그리고 골고루 골고루 다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나무를 세워서 이렇게 구멍을 땅에 파서 거기는 다 돌산이니까 털커터 크니까 눈 올 때 십자가 지고 휘청휘청이면서 살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 우리가 당할 고통을 모조리 짊어지시는 주님 주님 그리고 여섯 시간을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고통스럽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추주합니다 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니가 미시아냐 한번 내려와봐라 그럼 너를 믿겠다 이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장난 오고 있는 거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라고 올라간게 아니야 죽으시러 가셨다 죽으시러 계속 물어 누구 때문에 고백이 있을 때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내 것이다 이만 아멘 예 그리고 결국은 육체를 입었기에 여섯 시간에 피를 흘리며 서서히 목숨이 끝나가는데도 숨질 때까지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여전하다 이 말이오 마지막 자기 육신의 때를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선지자가 말한 모든 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도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신 말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셨다고 했어요 예 그 시작 고난의 시작과 끝까지의 고통 저는요 참 몸이 힘들 때 견디기는 견뎌야 하고 이거로 더구나 정말로 고통스러울 그때 막 하는 소리가 어쩔 수가 없어 안자니 앉자니 못 앉아있겠고 서자니 못 서있겠고 노이자니 못 놓이겠고 고통 고통스러울 이 고통스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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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짓 것이 주님의 쉼없이 찢어져 고통당하는 처찍의 비교하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비교하리 희망이 뭐냐 이러다 죽으면 난 천국 간다 희망 이러다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희망 고통이 아무리 커도 주님 당하는 고통에 비교가 안되는 것은 나는 어쩔 수 없이 당하지만 주님은 안 당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자원에서 고의적으로 당하신다는 것 왜 넌 치옥 가면 안 돼 그것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발바닥 디딘 것도 사람이 흉언할 수 없는 뜨거운 불 이 전체가 불 속에서 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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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치도 탄다고 했으니까 그런 불 속 위를 봐도 끝도 없고 아래 봐도 끝도 없고 옆을 봐도 끝도 없고 뒤를 봐도 끝도 없고 지옥에서 나가는 문은 영원히 없고 소름 끼치지 않아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서 행복이 겨워서 입으로 형원할 수 없는 축복의 나라 천국 거기서 살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이 고통과 죽음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당하자 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자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하나님의 아들은 저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부기와 영화를 그 영광을 샤아악 누리실 분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니 와도 나 때문에 고의적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하시나 당하셨나 생각하고 사실임을 믿어질 때 귀로 듣고 공부하니라 사실을 가졌을 때 주체 못할 감사 주체 못할 감동 내 생애에 무엇으로 도대체 이 은혜를 갚으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미치듯 해도 모자랍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직장생활만큼도 못하게 하는 사람은 이미 육신의 생활이 우선인 사람이지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보장이 없죠 육신이 왜 있느냐 신앙생활의 제일주의로 살려고 있다 큰 소리로 교회가 들썩오도록 따라서 육신이 왜 있느냐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제일주의로 하라고 육신이 있다 육신이 왜 있는가 모르는가 사람들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스크리스토의 남은 권한을 지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골로세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저도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줄 육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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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어봤어요 아 육목사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성주들이 뭐 줘 참 정신 나갔어 진짜 다 성주들은 성주들은 때리면 다 다 잊어버리고 때리면 다 성주들은 배신해 뭐 뭐 한다고 뭐 어처 아니 답답하네 아니 목회를 뭘 얻으려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얻으려고 그렇게 지긋지긋한 고난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십장으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얻고 싶은 것은 너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 받으라 아멘 목사도 그것이 얻고 싶은 거지 아멘 주님과 똑같이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아멘 그것이 얻고 싶은 거야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이 예수 믿고 얻고 싶은 것이 뭡니까 주여 내가 구멍가게 하나에 있는 아이다 잘되게 하여 자시 앞서서 주님이 구멍가게 잘되라고 와서 죽으셨냐 구멍가게 수준이냐 이 말이오 그래놓고는 목사님 내가 사업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업잘되게 하는 아이템 구성자며 사람들을 참 한번 부르다가 그 사업에 여러분을 어떻든 매진시키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무관한 일에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지 말라 이 말이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뭐냐니까 우리 찬양 찬양 안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은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못 얻으리로다 못 얻지 않는다고 했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다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영생이지 그 이상의 다른 생각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생각하면 시험 들지 예수님이 배를 맞을 때도 마땅하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저분은 맞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 채찍에 찢어지는 살첨 고깃덩어리가 그 가야바에 뜰에서 그냥 무충 무충이나 떨어져 떨어져도 채찍에만 찢어져도 누구 하나 저렇게 찢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도 다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죽을 죄가 있냐 십자가에 목박소서 십자가에 목박소서 십자가에 목박소서 세 번씩이나 죽을 죄가 없다고 이를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아닙니다 십자가에 목박소서 십자가에 목박소서 빌라도 괴산으로 가만히 본대 노마의 법적으로는 죽을 일이 없소 근데 제사장부터 온 서기관 바리세인 치앙루 수많은 유대인들이 집자가에 목박을 하고 말하니 만약에 그냥 놓아줬다가 유대 총독으로 왔는데 만약에 이들과 출합을 일어나면 되게 엄청난 토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이라고 내줘게 내가 저들을 다스리는 게 좋지 덤비고 끝까지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저들이 끝까지 도전할 때 내가 상당히 의처롭지 않겠는가 민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비겁하게 안 죽여도 된 법적으로 분명히 안 죽여도 되는 자를 죽이라고 내놓을 정도면 누가 안 죽여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두가 다 죽여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는 건 참 으로 주님은 죽으시면서 다행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안 죽으면 자기가 죽으러 온 목적이 상실되잖아요 예 그러나 반대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 거기서 딱 한 사람이 반대하면 예수님이 안 죽을 수가 있는데 왜 그는 반대하지 않았을까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이가 예수님이 33세니까 50세는 넘어설 거 아니에요 50이 넘은 여인이 뭘 부끄러운 것이 있고 큰 것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현장 속에서 빌라도 빌라도요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인입니다 제가 그 증인이 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 예수요 내가 났어요 사람이 아들 봤죠 제가 정신병자가 뭐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났어요 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죽여 어떻게 빌라도가 죽이겠느냐 이 말이오 근데 마리아는 그를 증인을 설 생각이 없어요 왜 뱃속에 잉태올 때부터 대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인이라고 마리아에게 늦어졌어요 근데 그는 하 어떤 증인도 없이 예 피 흘려 죽은 것이 우리 침묵 앞에는 하 한없이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 마귀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영생과 충북을 유로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됐으니 내 평생에 감사하며 살자 내 평생에 이수식 물나서 지옥가는 영혼을 향해 말하면서 살자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알아들었습니까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신문을 받고 신문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왜 대답이 나와야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대답하도록 길어이 신문을 받을 때 주님이 네가 말하는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 한 세대라는 거 그대 목 읽어봐 대제사장이 가로돼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또 읽어버리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돼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돼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제가 참남한 말을 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참남한 말을 들었으니 이런 최고형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게 맞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이런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죽는다면 이런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잖아요 어쩌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면서 모세가 준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율법의 경제를 받은 인간들을 살리려고 오신 그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이 죽여서 우리 죄값을 갚아보고 우린 살게 되었으니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린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고난 속에 죽임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했느냐 왜 실망했는가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축사하며 떼어주니까 오천 명이 먹네 무리위로 걸어가시네 바다의 바람을 향해 잔잔하라 굳이 지진이 잔잔하네 자연 질서가 모순되면서까지 만물이 순종하네 아니 죽은 송장보고 일어나니까 일어나네 귀신아 떠나니까 떠나네 기도하면 그대로 되네 이분이야말로 우리 메시아다 어떤 메시아냐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키고 노마의 국권을 파괴시켜버리고 신민지를 끝내고 세계를 지배할 왕이 되면 한자리 해먹어야지 아이고 무식한 것들이 참 답답하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격스럽게 하루 사이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아주 멘봉상태에 들어갔겠나가 생각해보니 그리고 그 제자들마다 잡으면 이제 똑같은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으러 다니는데 그들은 숨어서 이제 숨고 저리 숨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들은 예 풍추님이 그들에게 열한 번을 부활하고 나타났어요 열한 번 나타났습니다 쿨은 열한 번 나타났으면 부활이 확증한데 본문에 아직도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여기 이렇게 다 앉았어도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앉았다면 그보다 불행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믿는데 주님이 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여 주님이 인정하셔야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인정받아야 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네 없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린 무조건 성령받아야 된다 이 말이오 할렐루야 인치셨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계속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라는 게 뭐냐 제자라는 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거 같이 제자 선생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라 같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21세기 예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를 만들어내라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리를 삼으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가 가만히 집회다닌 것을 보니까 전 세계의 주마다 안 댕긴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 댕긴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엄마다 거의 다 나라는 다 안 다녔지만 엄청나게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보니까 어느 족속이든지 상관없어 이게 뭐냐 주님이 피 흘린 것은 나만이 아니요 전 세계 75억 인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딱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래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 확신하면 아멘합시다 그럼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봐야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되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은 예수 믿고 회귀하고 구원받고 성령 친만해서 예수 정인되게 하라 정인되게 하라 이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리고 제자를 삼아 근데 우리는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제자를 삼으면 교회 또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훈년에는 또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교회는 부흥이 중단된다는 것은 사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네 알았어요? 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 갈릴리는 것은 참 사연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의 명하이시는 산의 일으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부활하셔서 만났을 때요 오히려 그리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진짜 부활했나? 죽은 건 다 알아. 예루살렘이 들떡했고 유대가 들떡했는데 모르니 이 사건은 이방인들도 알 정도로 그 유명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서 소문이 일파만파 예수님의 죽음이 일파만파 퍼져야만 복음도 퍼진다 이 말이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권세 가지고 제자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천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4천 년이라는 세월. 아버지가 뜻을 정하시고 아들이 뜻을 이루시고 성령이 이 뜻을 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언하셨는데 아들의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예수가 와서 이루시는데 시간이 4천 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일에 2천 년이 걸렸어요. 그런 걸린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2천 년이 걸렸어요. 이런 수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야 예수가 진짜 내지를 길머쥐고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고 성령받는데 딱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까. 그 4천 년, 6천 년이 걸린 사건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2천 년을 기다렸다니까. 아담 이후에 4천 년 역사가 걸렸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이게 얼마나 걸리냐고 말이야. 이 시간이 얼마나 걸냐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생애와 성령의 증거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도의 구원의 역사를 내게 이루어졌거든. 이 이름으로 침례받아.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가 나 위에 죽으셨고. 나는 이미 아담 때부터 죽은 자였고. 예수가 죽으심을 믿고 회개하는 순간에 내가 부활됐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부활로 연합돼 버렸으니. 나도 물속에 풍경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이 죽으심과 내 죽음이 연합돼 없고. 구속의 은청이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 고백을 침례로 하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분부한 것이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소 전체가 주님이 분부하신 일이오. 주님이 분부하신 일이오.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지금 기도해.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제자들이 찾아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문과 및 구와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대.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음들로 가서 전도하자. 나는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전도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관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줬더라. 이게 다 뭐냐. 병고치는 것도 귀신 쫓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복음소는 제자들이 복에서 가르쳤다. 이 말이오. 주여 나도 이 가르침대로 복음소 대로 제자들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최저. 최저가 안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계속 크면서 딸랑 열매 하나 맺었어요. 왜 나도 한나무니까 하나만이 안다. 여러분이 평생 딸랑 나 혼자 구원 받으면 되지 뭐. 이 얼마나 나무를 심은 농부를 정말로 실망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딸랑 나 하나뿐이 아니여.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어. 정말로 열매 맺으면 이제야 돼.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버려놔. 가치없다 이 말이예요. 알아들었어요? 모든 족속. 그런데 우리 교회가 8월 달에는 100개의 나라에서 온다. 참 참 이게 국가도 안 되는 일인데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누가 아냐? 지구를 움직이는 주님이 하신다. 왜? 제자 삼아라. 그 말이예요. 미국에서 베이커가 그래요. 제가 그때 목회자 세미나하고 몸이 그러니까 나보고 형님 목사님 예 내가 8월 달에 우리가 해보니 미국서 11명이 왔는데 한 사람이 5명씩 데려올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달에 이곳에서 숨 쉬고 계셔야 합니다. 얼굴 볼 때 아마 죽게 생긴 것처럼 보였나 봐 죽게 생긴 것처럼 그 소리를 몇 번 하고 갔냐? 나한테만 두 번 하고 갔고 다른 사람한테 여러 번 하고 왔대요. 꼭 8월 달에 올 때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된다고. 여기 기시해야 된다고. 내가 미국 가서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혼자 왔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가서 11명을 데려왔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한 사람이 5명씩 55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을. 이게 뭐냐. 계속 제자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들은 사람이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런데 여러분 들었는데 안 전한다. 그럼 어디다 숨어고. 우리 여기 보면 자두나무가 있는데 자두나무 같질 않아요. 해마다 열매는 열려요. 나만 알아요. 어디 있는지 열매가. 그 나무도 무슨 나무인가 나만 알아요. 그런데 열린 걸 딸치다 보면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2만원 나무에서 최대한 자두가 열리려면 한 4, 50개, 100개가 열려도 시원찮은데 딸랑 하나 아니면 둘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지가 열매 열었다고 그것도 또 보이는데 열리도 아니야. 안 보이는데 저 뒤에 나뭇가지 어디든 아무도 보이도 아니야. 나만 어떻게 별중맞게 같아 보고 있네. 참 정말로 볼품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전도는 제안하지 말아라. 아멘. 누구도 제안하지 말아라. 아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한번 해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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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교회 개척이고 교회가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벽에서 물이 항상 이렇게 흘러오고 비가 오면 위에서 콸콸콸콸 내려와서 밤새도록 물동이를 대고 퍼내지 않으면 교회가 못 견뎌요. 그럼 교회 안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겠어요? 문을 조금만 닫았다가 밖에서 문을 확 열면 곰팽이 냄새가 벌써 나를 짓거름지르게 만들어. 문을 좀 열고 곰팽이 냄새가 조금 나가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인데도 우리 교회 한 번 와봐. 한 번 와봐. 한 번 와봐. 개척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와서 들어봐. 한 번 해서 들어봐. 예, 누구든지 병든 사람이든 초신자들은 다 우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넣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아주 바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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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부서지면서 그냥 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정도 온다면 아마 교회가 1년에 한 개씩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이렇게 이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잡을 생각이 없느냐. 예수님이 내가 피 흘려 나는 죽어도 좋아. 너는 구원받아야 되라는 예수 정신이 없어서 그래. 두 번째는 주님이 피 흘린 것은 저 사람도 살리려고 피 흘렸는데 전해주지 않아서 피 흘린 사건을 몰라서 지옥 간다. 이것은 전도 않는 것은 찬인한 일이오. 절대 이것은 신앙 양심에서 제의된 사람이지 양심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두 신앙 양심 속에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안전하면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전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간다면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무용지 모르지 않냐. 그렇게 당한 고난이 죽음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런데 그는 몰라서 예수 못 믿고 지옥 간다. 한다면 책임은 전도 않는 사람이 지어야지. 성경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령한 인류 구원의 작품이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라는 나무에 저주받고 찬인하게 피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성룡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룡이 임할 때까지 이루살렘을 떠나지마. 안 떠나면 죽는데 잡히면 죽는데 떠나지마. 500명이 듣고 380명이 도망갔고 120명만 마가다락배 모여서 천하 기도에 힘쓰니 열흘 있다가 성룡이 임할 때 어마어마한 권능이 임했습니다. 모든 권능을 내게 주소수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 이제 권능이 왔다 이 말이오. 이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들 때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루살렘의 도시에 14, 56개국 나라 사람들이 왔었는데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 아니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웬 이방인의 방언을 말하냐?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데 각 나라 사람이 자기네 말처럼 자기네 나라 말처럼 들리도록 방언을 했다 이 말이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더라 이 말이오. 모든 족속이 복음 증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말씀이 가서 제자 삼아 내가 고난받고 죽은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위해 죽었으니 전해줘. 네가 전해줘. 가서 제자 삼아. 이게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유언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마가보면 바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 그리고 세방언을 말해.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나가서 전파한다. 누구를 전파하냐. 예수를 전파하니. 확실히 주신이 떠나가고. 확실히 질병이 치료받고. 확실히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복음 전도라는 거야. 마지막, 최후의. 삿두행제도 최후의 유언. 승천. 바로 들림 받기려니 하신 말뜸이 가서 성령으로 내 증인 돼. 증인. 예수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찔리고 상하고 증개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죽은 까닭이 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죄인이었으면 부활을 못했을 텐데 그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했고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능력을 행했으니 이 능력을 너희도 행하면서 예수가 너희와 함께 일하심을 보여줘.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증거해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람은 성도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해서 영혼 구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관합니다. 안견에서 지옥 가면 책임 누가 지어야 되나 책임 누가 지어야 되나 내가 지어야지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부구안장을 받았어요. 내가 부구를 받아왔더니 우리 초등학교 동기가 세상을 떴어요. 나와 어렸을 때는 가깝게 지냈는데 참 벌써 세상을 갔구나 우리 차례가 다 돼서 하나하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죽을 준비가 됐는가 육체를 다 사용하고 바울처럼 까락끌만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육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1년 대안에 가도록 작년에도 전도 한 사람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에 무관심장 남이야 지옥 가던 말도 상관없어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러면 나만 구원받았으면 진짜 내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느냐 감사하며 충성하며 자기의 몸과 출산 이 은혜에 가면서 잘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여 그럼 무엇으로 당신이 피의 공로를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드러내겠느냐 증거를 우리 정신책에서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전도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피 흘려 나루에 죽으신 그분을 향한 관계가 소원하게 되지 말고 가장 복된 사람이 되어서 영혼의 때가 영광스럽게 멸류관이 있고 집이 있고 상위있는 여러분들을 진메이름으로 칙하합니다 예수정신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에게 예수정신 주세요 주여 나에게 예수정신 주세요 주여 나에게 예수정신 주세요 예수정신 없으면 전도 못해요 제자 될 수 없어 제자 안 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제자에서 여러분들이 벌써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최후가 정말로 내가 딱한 사람이 되겠는가 생각해봐 주님 예수정신 주세요 믿음 주세요 저 사람 지우까마 안 된다고는 전도의 신앙양심이 불타게 해주세요 그렇게 못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십자가의 피에 무관심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importante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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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예수정신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예수정신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예수정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예수정신 없어 전도하지 못해요 주님 내가 예수정신 없어 복음 전하지 못해요 이 영혼 살리지 못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통받으시며 징괴받으시며 찐짓맞으신 주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찐짓게 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상하시며 징괴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주님이 찐짓게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도 예수 정신껏이고 나를 만날 수 많은 사람에게 나뿐 아니라 너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나뿐 아니라 너 때문에 예수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괴받으시며 찐짓게 받으시므로 너의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내가 만나는 사람 사람들에게 예수 정신으로 폭음 전하는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정신 가지고 폭음 전하는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은 안돼요 지옥은 안돼요 나만은 내 욕이 아니라 내가 욕도 안되며 내 욕도 안되며 나를 만나는 수많은 영혼 영혼들에게도 지옥은 안돼요 내게 예수 정신도 하여 주시옵소서 도손을 먼저 들어요 도손 먼저 들어요 신입 내게 예수 정신으로 폭음 전하는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입 내가 예수 정신 가지고 폭음 전하는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증거하는 저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입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제자 신입과 같은 생각으로 전도하는 제자 신입과 같은 믿음으로 신입과 같은 정신으로 제자되어 예수 복음 전하며 이 사실 알지 못하여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듣고 믿었으니 나도 전하여 제자 삼피하여 주시고 나만 천국 갈 자 될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알지 못하여 지옥 갈 사람들 찾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정신으로 폭음 전하는 제자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손을 번쩍 들어요 도손 번쩍 들어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지난달 예수 정신이 없어 전도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전하지 못한 죄를 전하지 못하여 주님 도선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이 예수의 정신으로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축구하는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지어 예수 정신 내게 도와주시옵소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자 예수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심지어 예수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정신 주님 내게 도와주시옵소 내 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 몰라 지옥 갈 영혼을 찾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전하는 이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 주님 명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복부와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령을 영생으로 듣는 이들마다 이 명령을 영생으로 듣는 이들마다 다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세요 천하지 않는 죄를 다시는 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 예수 몰러 죽으면 지옥간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내 아들과 내 딸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공육진진들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이웃의 주민들 지님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실 알지 못하면 지옥 가요 이 사실 알지 못하면 지옥 가요 지님 지옥은 안 돼요 지옥은 안 돼요 나만 안 되는 도시 어디나 이 사실 알지 못하여 지옥 갈 누구에게도 지님 지옥은 안 돼요 지옥은 안 돼요 이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너희 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며 징지게 받으신 분임을 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가 너희 주님을 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임을 이 예수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임을 너희의 죄와 허물을 쌓여 주신 분임을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 알지 못하여 죽은 지옥 갈자들에게 이 예수 알지 못하여 죽으면 지옥 갈자들 주님 내가 찾아보검 전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찾아 이 예수 보검 전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먼저 들어요 소리가 작아지면 안돼요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해요 내가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을 제자삼는 이로 만들어지게 하여 없어서 성령으로 예수 축구하는 제자로 만들어지도록 불어내려 기도합니다 불어내려 기도해요 불어내려 기도해요 불어내려 기도해요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 축구하는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축구하는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정신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정신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지 않냐고는 예수 천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심정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천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정신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린이가 죄사암받고 예수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성룡으로 인쳐서 확실하다면 나는 반드시 성룡의 권능으로 또 예수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사무소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 당한 고난과 죽음이 헛되서는 안됩니다 피 흘리심이 헛되서는 안됩니다 그가 고의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온 것은 우릴 마귀의 손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완전히 건전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수몰라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관하고 있다면 주님은 아파십니다 주님은 슬퍼십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제자 사무라고 가서 천도하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 되라고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나는 계속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명령을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 전도 못하게 하는 귀신아 글쎄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귀신 쫓은 것은 귀신이 지배하면 전도가 안되기 때문에 쫓아내버리고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해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전도 못하게 하는 그림이 하나라도 도두리고 지옥 갈려는 귀신 역사입니다 이름을 몰아내야 합니다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전도 못하게 하는 귀신아 예수 피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지옥 가도록 방관하게 하는 귀신아 육체를 병들게 하는 질병아 지금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했으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명하노니 떠나가라 모든 수작을 부리고 나간 귀신아 질병아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오늘 또 우리를 깨닫게 하고 전도할 맘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내고야만은 전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족속을 살리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써주신 주님 주가 하셨습니다 우리 성두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계속 응답하시고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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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